아무도 안 웃잖아 이 사람한테 가요 아무도 안 웃잖아 왜 재밌을 거라 그러세요 제가 컨텐츠를 짜고 있는데 안녕 너무 너무 컨텐츠가 안 나와서 카메라를 쳤어요 그래서 내가 한 아이디가 뭐죠? 영상을 이따으로 찍었는데 컨텐츠를 이렇게 잘하네요 꿍으로 찍어도 아마 재밌게 해줄 거예요 좀 쳐다주니깐 볼게요 자 보세요 왜 이렇게 도와줬어요? 야 엄청 재밌는데요? 편집을 이걸 이렇게 살린다고? 아... 간단한데? 하... 그거 이 똥 던지기 컨텐츠 어떻게 하죠? 뭐 해야 할까? 좀 김밥감 넘치는 내기를 한번 해볼까요? 예를 들어서 청계천에 빠진다든지 아니면 뭐... 한겨울에... 뭐... 뭐가 있을까요? 아 이거를... 이걸 편집하게 될 후보 피디들한테 뭘 해야 될지 물어봅시다 사당동 편집자 이 영상을 편집을 하실 수도 있어요 이 영상을 편집을 하실 수도 있어요 뭘 하면 좋을까요? 직원들 옷 사주 이 사람 편집시켜요 저희 의장에서 사라지겠습니다 뿅 아 막 그거 해주세요 이제 이렇게 보면 되잖아요 자 이것도 하고싶어요 예 그리고 그거 분신술도 하고싶어요 그리고 그거 분신술도 하고싶어요 그리고 그거 분신술도 하고싶어요 이 사람 편집시켜요 이 사람 편집시켜요 이걸 이렇게 살린다고? 와... 대단한데? 우리 뭐 하면 좋을까요? 이거 어떻게든 편집을 해야 돼요 본인이 웃기게 만들어야 돼요 티셔츠 쇼핑 티셔츠 쇼핑 아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옷 사러 가면 돼요? 네 옷도 그냥 평범하게 사러 가면 안 되잖아요 그쵸 아... 아... 아니 어떻게 부턱대고 나오면 어떻게 하게요 어떻게 하게요 모르겠어요 저도 표지에 따라서는 거죠 막 나가는 거예요? 모르겠어요 일단 찍어보려고요 효과 넣는 거 많이 어렵잖아요 그쵸? 그쵸? 시간이 오래걸리고 오래걸리죠 이런데서 막 이런거 어렵잖아요 그쵸? 그게 어렵잖아요 그쵸? 효과 넣으세요 이거 맛있게 이거 무슨 효과에요? 일단 멋있게 저 뒤에 약간 힙합백이 없지 않아? 오늘 만큼은 검은색이 진짜 아예 안 들어간 거 이거 일단 고르시고요 그 위에다가 이렇게 입으라고요? 한번 입어봅시다 또 검은색 말고 잘 어울릴 수 있잖아요 아닌데 이거 아니 단추를 꽉 메서 이상한 거지 이게 거둡이 없어서 밋밋한 느낌이 난다 이걸로 마무리 해줘야 돼 이렇게 한번 입어보는 게 어때요? 그럼 JLC 스타일로 한번 이거 입고 가면 사람들이 참 좋아하게 이거 얼마예요? 죄송한데 버키하고 있고 가격이 안 쓰는데요? 뭐야 진짜 가격이 안 쓰 있어 아 이거 먼저 가져가는 사람이 임자 아니에요? 아 이거 연정님이 검정색만 입는다고 해가지고 색감 좀 다양하게 골라봤거든요? 오 고양이다 어? 페이지콜이 좋대요 왜요? 처음에 애쉬 걷는 줄 알았어 애쉬 걷는 줄 알았어 이거 엔딩 어떻게 해요? 뭐 고양이가 말한다거나 이런 거 있잖아요 예라이 시장같아요 혹시 근데 고양이 이마에 여드름이 났는데 이게 뭐예요?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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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한 3만 원 정도 해 그 아 아 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